우리 신복기 선배님이 나오실 때 우리 오늘 선을 불러서 환영합시다. 하이클레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하이클레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멘. 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 주차를 어렵게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마음이 아쉽니다.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주방아시아 선교회에 특별하게 다 같이 모이셔서 기도 오고 날씨도 그렇지만 다 같이 오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마음 모으시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